이곳에서 굉장한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오늘 여기서 굉장히 강한 악귀가 있다고 해서 자정환 오늘은 나 혼자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의 최고의 테마사들을 불렀지 어 오랜만이노군 리아 테마사 저는 청쇄치교에서 온 날치 날치 날레 잡는 날레입니다 날레씨 반갑습니다 오늘 테마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테마가 있을 줄 알고 굉장한 무기를 또 가져왔죠 귀신을 잡기 위한 어떤 무기죠? 아주 신앙심이 두꺼워지는 그런 무기인데요 바로 쌍곤총입니다 귀신이 가까이 온다 생각하고 갱신이 만약에 귀신이야 그럼 바로 쏜다? 쏴! 쏴! 쏴 봐라! 어어? 쏴? 어어? 이 씨...가만 쏴? 이...저찌개 이렇게 죽이는거지... 이렇게 죽이는거지... 오케이 귀신한테 총알이 먹힐진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번 들어오세요 아니 뭐야 어이 너무 무서워 역경 왔니 오늘 최고의... 나 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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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최고의 테마사가 오라고 했는데 왜 여고생이 오신지 평범한 여고생처럼 보이죠? 하지만 사실 저는 말이죠 어? 와아아아아아 당신 batter paperwork 와아 역경 와 정의 히모나 너를 영수하지 않겠단 죽어라 AWS 괴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섞인 넘어 오케이 세일러 문씨군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부들어오세요 오늘 진짜 강한 음산한 기운이 느끼지는 언니 당신은?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뉴산라 입니다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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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달라 합니다 늑달라요? 네? 정구와 성재의 이름으로 홀리 헬롱! 홀리 헬롱! 오 굉장한 무게를 들고 오셨군요 저게 또 프랑스의 방문관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본인 관 같습니다 관 관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나오세요 자 마지막에는 특별한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네 들어오세요 아니 교회에 스님이 오셨구만 뭔데? 무건수행 중이었다네 아 무건수행 아 반갑습니다 스님 소인은 여라고 하오 멋있어 멋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정도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무녀를 들고 다니는 거 알죠? 예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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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살풀이를 하시는 건가요? 네 이걸로 이제 테마 하거든요 나는 무기를 들고 왔다네 무기? 스님은 어떤 무기를 쓰죠? 스님은 무기를 쓰나? 보통? 목탁이라네 야 누가 봐도 목탁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와오오오 뭐라고 했나 지금 이게 목탁 이 아니라고 어이거 이렇게 스님은 보통 폭력치지 않지 않나? echt ע머 다들 근데 너무 비현실적인 무기를 가져왔다 니가 제일 비현실적이야 홀리언 absolute goblet 자 어쨌든 모두 조용하세요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이 냄새 강한 악귀 냄새가 Bloomberg 다들 근데 너무 비현실적인 무기를 가져왔다 니가 제일 비현실적이야 홀리야오 마법은 신청한다고! 자 어쨌든 모두 조용하세요 여러분도 느껴지시죠? 어? 이.. 이 냄새! 어억! 이 강한 악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 악귀 우리가 봉인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거에요 그리고 확실히 처리합시다 응? 노무가 처리해버릴꺼야 그러었던 귀신도 이 목탁 앞에서 뚝배기를 지킬 수 없었어요 모두들 긴장하세요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를 찔러요 아하. 니 냄새 으으으으으.. 아하.. 굉장한 냄새구만 주님의 이름으로 조화시켜드리겠습니다 서욱 성형 출동! Spartans 나타났다. 아끼야. 자 모두들 한.. 모두들 신정하시고... 한 명씩 테마 기술을 써보세요. 저부터 하겠습니다. 홀링! 헤헙! 나 잘 썼어.. 이번엔 내 차례인가! 쏴 쏴 나? 진짜 쏴 나? 에이 있어 나 일단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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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보겠어. 다들 뒤에 물러서시오. 목탁이다. 어. 확실하겠는데? 먹히지 않는다! 그러면 내가 뭘 주겠어? 내 살풀이를 맛봐라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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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박선님 왜 아세요? 우리 그들이 왜 먹히지 않는 거야! 도망가요! 으아아악! 긍재가 낫기나! 우리의 기술이 토하지 않고 있어! 으아아아아아악! 하... 우린 이제 다 죽을 것 같구만요. 스님!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? 이럴 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. 아... 여기에 마침 지도를 드리기 딱 좋은 곳이 있군요. 에? 제물이 다 제물... 본인을 제물로 바쳐 악령을 하늘나라로! 하하... 야! 제물 냄새를 맡고 왔어! 으아아아악! 제가 봤을 땐 이 교회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유일하게 돼? 일로 온다! 일로 온다! 도망가! 홍학사님을 하세요 온부학사님을 보냈어 그거 망설이야! 뻥스러워 슈퍼벨이야! 너 땜에 아무것도 아무 거야! 비켜! 가사님을 보냈어 으아아... 저거 뭐야... 저거... 흐으... 으음... 다르냐? 너네를... 이 교회에 굉장한 기운이 느껴져요. 아니, 근데 평범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. 조심히 가세요, 조심히 가세요, 조심히 가세요, 조심히 가세요. 저기요, 평범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재물을 바쳐서 하는 걸로 봐선 악마의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. 저거 보세요, 저거 악마잖아, 저거. 여러분들 따라오세요, 여기가 비었습니다. 재물을 바쳤으니 저희는 도망갈 수 있어요. 공인하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공인하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내 때 오빠. 내 때 오빠 나야. 나야, 전혀 귀신이야. 저학령은 아무래도 전혀 귀신인 것 같습니다. 절대 비난 우리 진흙대 목사를 바치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목소리가 들리는데? 왜 제목은 나야. 내 때와 함께 보러 가르치고 나의 고양이. 으아하하 나 무서워 어둡이 걱정 마! 암무소녀가 지켜줄 테니까! 진짜 믿음이 간다 아아!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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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주erme 하나 놓쳤다 인간 재물 놓쳐 딱 이랭 뿅 놀라나 절로 가 절로가 와! 야! 으아아앜 Arms! 정말 기운이 강한 악기야 우리는 tür期에서 탈출할수 없을 것이여 살려주세요 수둠인 vecTo 제리 면을 끌고 떠내요 수 4000K SuM 그의 몸에 악기가 여길 과자 온 엘리 응 어!!! 어!!! 도망가세요 와요 そ객물 어떻게 해보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가면은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명은 이 안에서만 강한 법이죠 나가면은 저 귀신도 약해질거에요 음 아주 오는 말씀이에요 일단 이곳에서 자기의 힘을 부릴 수 있는 거 뭐니? 나가서 해결하죠 좋은 생각입니다 저거 안경인거 같은데? 무서워 무서워요 살어나고 있나 무서워요 마하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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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꾸신 시간 남자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남자친구 아무래도 남자친구 솔도 듣기 좋지 않을까요?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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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친구다 남자친구다 orthign 전화 어? 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층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빨리 탈출하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와 이건 뭐야 이거 그런 것 같은데요 뭐요? 열무? 열무김치? 열무김치가 왜 나와요? 잘 익었네 아무래도 악령의 깃든 그런 고맙습니다 녀석의 소리가 납니다 조용히 하죠 안녕하세요 음 레보가 있긴 해? 없어 아니야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없다고요 우린 갇혔어 평생 여기서 죽고 말거야 아니야 어허허헣 흥생한 이한간 으허허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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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이야 너까지 가려야 된다면 무대 멤버들이 다 썩히게 되는 거라고 오 세상에나 너너들은 멤버들을 숨지면되요 오케오케 구해주러 가자 뭐뭐 메버들이 뭐 애들아 내가 구해주러 갈게 내가 구해주러 갈게 애들아 내가 구해주러 갈게 기달려 애들아 내가 왔어 허허허허허헣 여기가 천국인가 이 녀석들 악기가 늘렸구만 정신차리게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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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리세요 저 악마는 그 힘에 넘어갈 뻔했구만 티그대 같은 녀석 제발 한번만 살려주길 바래 아까봐봐 레범만 놓고 죽게 해줘 레범만 놓고 죽게 해줘 이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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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소녀 아까봐봐 마법소녀 희할댔스요 나 내 몸에 악기가 들어와서 그만 악기가 들으셨나요? 제가 정화해드려야 됐나요? 나는 이 정도 게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정화제 당격 내 몸에 악기가 점점 들어오고 있어 날 빨리 구호해줘 이미 늦은 것 같소 버릴까 이거? 마법소녀의 힘으로 정화해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저번 다시 들여보내 저건 구할 필요가 없던 것 같소 괴물 녀석을 조심해야해 당신이 괴물이오 맞아 내가 괴물이다 wavelengths 죄틀 rabb 1 마법소 1 1 2 2 3 3 3 1 2 얘는 3 3 2 제발! 기로를 알려주도록 하세 그래도 가뒀구만 나는 한 놈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한 놈한테 한 놈은 원하지 않는다는데? 그렇게 못생겼으면서 욕심이 과하군요 탐욕스러운 악마 너가 악마겠지? 쟤가 분명히 악마다 못생긴가? 일단 지율대로 구하러 가자 근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저 녀석 몸에 악마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쥐능때를 죽여야겠군요 구하지 말까요? 일단 가서 한번 말을 이끌어보죠 제발 살려줘 제발 끔찍한 녀석과 동침하고 싶지 않아 당신 그 녀석과 동침한 뒤로 악령이 씌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아 아 아 야렛대 악령이 제대로 씌였어 일본 아닌가 봐요 주님 주님 곁으로 갑니다 하늘 나라로 갔어 일이 끝났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가자 주님 곁으로 갈 뻔했구만 빨리 탈출하자 아 어? 어떻게 ähnlich 또 도 도 이게 무슨 소리야 개무섭소 무슨 소리야 도 도 도 도 도 대박! 아우커넨 무서워 왜 나만..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한거야? 너 스킬이라붙었어? 요즘엔 나만.. 제발 살려줘 악령이.. 악령이 내 몸에 깃들어버려 이 아래로.. 주님.. 주님 곁으로.. 갑니다! 으어어어!! 자 지하로 내려가서 탈출을 해야되는데 구해달라고? 저기 꼬마한 녀석 악마가 소리를 내는 거였어 악마 녀석 소리를 받고 나니 악마의 속삭임이 들린다 야 니가 우릴 구해줘봐 오빠 오빠 야 누가 오빠야 당신 나보다 8살 더 많잖아 어 화났다 화났다 야 근데 진짜 진심으로 무서워 그거 안 하면 안 돼 야 너 때문에 더 화났잖아 내가 뭐 했는데 악력이 더 화났잖아 아니 나보다 8살 많은 사람이 오빠라 걸고 있는데 기분 나빠 안 나빠 역시 스님 아 스님 구해주세요 다스켓데 구다사이 오메가이 우리의 악명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비시우시오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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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고맙소 스님 고맙소 역시 현자 스님이소 인거 같소 어 어 이 녀석도 뭔가 남아보고 있을 것 같애 괜찮을까 자네 한 명으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소 아니 왜 난데 근데 그리고 내가 아까 지하를 열어놨소 지하 열렸대 지하 열렸어 확실해 지하 열렸어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가기가 싫네 아래야 없어 지하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가볼게 내가 먼저 가볼게 뭐고 이 핑크머리는 으쌰 음 보자 빨리 가 어 없네 어 좋았어 어 어 어 어 아 나쁜 자러 아 나쁜 자러 아 나쁜 자러 하하하하 이곳은 위험하다 하하 이 나쁜 놈들 하하하하 하하 이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다네 하하 위험하네 이로써 우린 일단 귀신을 지하에 가둬놨다네 어 어 하지마시게나 하하하하 위험하다 하하 의미 야아 아 아 어 으af 포함ado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집에 계신eurs 받을 수 있어요 갇혀 있다는데요 이쪽에서 각자 있어요 characteristic 일단 문을 열어서 유인하자 ges 그래야지 지하로 내려갈 수 있어 문을 열고 대박 사장님 여기 계속 열어달라는데요? 마음이 약해져서 열어버릴 것만 같아요 도움을 주세요 여기 신경 갈 수 있어요 아니 일단 문을 열어야 돼 그래야 나가지 아! 진짜 싫어! 스킨 다시 깨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번엔 자네가 먼저 가봐 이리 모두 기다리시오 여기 있다 뭐라는 거야? 아니 일단 지하에서 내보내자 그래야 우리가 다 탈출할 수 있잖아 일단 지하에서 내보내자 내가 이걸로 도발해보겠네 오빠 여깄다 따라와 호호호호호호 야 누가 문 열었어 나에게 신속 포션이 있다네 이걸 먹고 단체로 들어가는거 어떤거? 아니 이거 어때 내가 2명 포션있거든 동무 다같이 들어가는거야 그래그래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열어 열어! 가 가 가 가 가 가!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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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! 멍청한 귀신 녀석 뭐 뭐 뭘 봐? 스탯 밟아? 스탯 밟아? 아니 스님! 뭐야? 안녕! 어 김미야도 투명으로 왔니? 아니 난 신속으로 왔어 아니 귀신이면 다요? 스탯 밟아? 스탯 밟아?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스님의 폭력을? 아니 태마사님 제가 구해온게 있습니다 뭐죠? 아니 저건 탈출구 열사잖아 탈출구 열사입니다 가자 갑시다 저에게 숙명부와 신속세트가 있으니 같이 뛰도록 합시다 문 열어! 문 열어! 문 열어! 일단 얘부터 죽이죠 필요가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이제 뒤로 우리를 합니다 악기한테 이렇게 제물로 바쳤으니 우리 편안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고 지나쳐서 뿌리라기다 자 잘못 구졌어 야 잘 못 잘붓 꺼졌어 야 이 쓸모없는 인가 푸 정말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왜그런거요 하하하하 너무 흥분해도 그만 아니 걱정 마시오. 내 그럴줄 알고 예비키를 가지고 왔지. 하나 더 있네. 좋아. 가자. 이쪽으로 가자. 이젠 신속밖에 없어. 아 투명밖에 없어. 제가 신호주면 뛰시오. 예. 나타나면 부리죠. 나타나면. 근데 구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? 아니 저희는 믿음으로 일하는 직업이지 않겠습니까? 이 형제들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. 당신 그러고도 신앙인이야?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. 떡하니 버티고 있네. 어떻게 안 버리고 가. 투명. 투명. 뿌려. 빨리빨리. 올라가. 올라가. 뛰어. 배출해. 내가 엔더신도 뿌렸네. 엔더신도 뿌렸어. 너무 빨라. 너무 빨라.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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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. 뛰게. 뛰어. 뭐야. 이거 뭐야. 지옥으로 가는 곳 같은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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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구덩이에 떨어질 지옥. 지옥구덩이에 떨어질 지옥. 아. 멍청한 귀신녀석. 너는 나를 절대 잡을 수 없다. 멍청한 귀신녀석. 이 녀석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.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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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호. 호. 노묽소녀가 모드를 휘치웠어. 어어! 아악. 야야야야. 어뜩이가. 의וכ pun. 흥. 하. 죽어라 이 쇠물아 악기 진짜 무섭게 생겼어 먹탁슛? 죽어 자 이렇게 무서운 악기를 공인시켰습니다 먹탁슛? 재밌게 해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구요 전 지옥에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